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회로이론의 32번째 영상으로서 임피던스의 개념을 문제풀이로 적용을 해보고 기초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복습하고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 이 카드 배너의 영상 있죠? 이게 이전에 임피던스의 개념을 설명드린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이미 보셨거나 아니면 이 개념을 이미 아실 경우에만 이번 영상의 내용이 잘 원활하게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 영상에서 한 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커페스터의 기호죠? 인덕터 이런 것들이 결국 전압 전류의 관계식이 미분으로 주어졌어요.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 회로에 대한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만 회로의 응답을 전압이나 전류를 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불편한데 그런 미분을 일일이 풀지 않아도 우리가 이전에 저항을 가지고 KCL, KVA를 적용하는 그런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이 임피던스였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개념을 가지고 실제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에 의존하는 전류원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페이저의 표현 같은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면 지금 띄워드린 배너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적어둔 것처럼 V1과 V2를 구하는 건데 임피던스의 개념을 적용하면 쉽게 풀이할 수가 있죠. 마디의 서법을 적용하면 더 원활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에서부터 KCL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조금 회로를 작게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전류는 이 검은색 전류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전류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가 이만큼의 어떤 복소 전원 또는 교류 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때 나가는 전류의 합은 이 파란색 전류의 합이죠. 그래서 이 검은색 전류의 합이, 즉 검은색 전류가 이 파란색 전류의 합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 또 마디가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온 전류는 다시 또 연한 하늘색의 전류 합과 같죠. 이 마디에 대해서 KCL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색깔을 칠해놓은 화살표의 전류 방향에 전류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한 번 더 추가해 준다면 연한 하늘색 화살표의 전류는 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마디의 전압이 얼마일까요? 지금 이렇게 V1, V2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변수로 이 마디의 전압을 표현한다면 얼마일까요? 한 번 이걸 정지해보시고 생각해보셔도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바로 V1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마디이지 않냐 이 점이랑 이 점이랑 이 세 개의 점이 사실은 같은 마디라서 여기도 V1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맞는데요. 일부 어떤 분들은 이게 왜 V1인지 정확히 알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면 항상 이런 관계식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임피던스의 관계식이죠. 이건 저항이든 인덕터든 커페시터든 전기회로 이론에서는 다 통하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식 같은 건데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 그래서 Z에 따라서 전압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Z가 지금 없죠. 여기 비어있는 도선 사이에 소자가 없는 도선에서는 Z는 0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류가 0이 아닐지라도 Z가 0이기 때문에 전압이 0이라서 여기도 V1이 걸리는 겁니다. V1인 이유는 말 그대로 전압이 0이고 전압은 이꼴 전위차이기 때문에 전위의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 V1인 게 여기도 V1이 걸리고요. 여기도 사이에 소자, 즉 임피던스가 없으니까 여기도 V1이 걸려서 이 세 마디로 구별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하나의 마디 전압인 V1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마디 해석법, 즉 KCL을 적용하면 이러한 방정식의 한쪽 변을 얻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들어오는 전류는 나중에 우변에 쓸 거고요. 일단 나가는 전류의 합을 다 합산하면 이겁니다. 지금 오음에 흐르는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죠. 이때 전류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오류 없이 방향을 고려하려면 지금 띄워드린 배너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수동 보호 교약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 이 전류는 V1, V1 빼기 0인데 그냥 V1을 저항 오음으로 나누면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전류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J10 즉 어떤 허수만큼의 임피던스를 갖는 커페시터에 대해서 흐르는 이 하늘색 방향 전류는 V1, 여기도 V1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설명드린 거에 따르면 V1을 이 임피던스 마이너스 J1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세 번째 항은 뭐냐면 여기 이 세 번째 이 표시되어 있는 곳도 V1이 걸린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V1의 전압이 걸리는데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V2의 전압이 걸리죠. 여기가 V2니까 임피던스 0이고 그래서 V2, V2가 다 걸리는 거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여기 녹색 전류를 두 개를 합산해주면 이제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라고 예를 들면 병렬 연결된 저항을 하나의 등가저항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류의 합을 계산해야 될 때는 그냥 여기 흐른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각각 합산해 주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세 번째 항은 여기가 대한 거고 네 번째 항은 이거에 대해서 V1 빼기 V2의 전압에 대해서 J10으로 나눠주면 모든 전류의 합산을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가는 전류의 합이니까 그것이 들어오는 전류원에 의해서 흐르는 이 전류가 그게 1과 같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복속평면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여기가 허수축이고 실수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각도 여기 보시면 이 0도 아니어도 뭐 알파라고 할까요? 그 각도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이 실수축으로부터, 양의 실수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얼마만큼 각도가 틀어져 있는 복속평면상의 벡터인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0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축에, 실수축에, 즉 X축의 양의 방향에 딱 붙어있다는 얘기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봐도 실수성분 1만 갖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1인 실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첫 번째 방정식을 얻은 건데 이제는 두 번째, 즉 두 번째 마디에 대한 KCL을 적용해보죠. 여기서도 들어오는 전류 일단 뭐 전류원에서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부호를 뒤집어주면 되니까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마찬가지로 나가는 전류의 합으로 이와 같이 표시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지점이 다 같은 V2만큼의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도 인덕터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 그리고 이 전류들도 다 뭐냐면 이렇게 기술이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 항에 대해서 분자의 부호가 반대가 돼 있죠. 전류가 여기서 여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동 부호 규약에 따라서 아까와 달리 이 방향으로 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쪽이니까 여기에 비해서 V2-V1 만큼의 전압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V2-V1에 마이너스 J5 그리고 V2-V1에 J10 만큼의 인피던스를 각각 나눠줘서 더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이거는 다 나가는 전류의 합이고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이거밖에 없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0.5에 이만큼 이 교류 전원이 사실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니까 그 부호를 반대로만 해주면 그 반대 방향의 전류랑 같죠. 그래서 이만큼이 모든 들어오는 전류가 됩니다. 마이너스 90도의 각도도 여기 바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래 반시계 방향으로 체크를 해야지 양의 각도인 건데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 그 반대 방향으로서 시계 방향의 90도는 바로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의 벡터가 되는데 그거는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J0.5죠. J가 원래 위쪽 방향이니까 0.5에 J의 마이너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가 이미 앞에 붙어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마이너스가 상세가 돼가지고 J0.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정식을 마디해석법으로 얻어냈어요. 그리고 이걸 결국 V1, V2에 대해서 풀어야지 이 값이 나오겠죠. 이미 값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지수가 V1, V2로 두 개인데 식이 두 개니까 유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에서부터 양변에 J10만큼을 곱해주면 좀 더 풀이가 쉽겠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양변에 J10을 곱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걸 더셈, 뺄셈을 잘 정리하면 이건 그냥 산수니까 설명드리지 않아도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두 번째 식에 대해서도 양변에 J10을 곱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5랑 같고요. 그쵸, J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정의상 아시다시피 J는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점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J10을 곱해준 결과가 자변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산수로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식을 저희가 얻은 건데 식을 풀이하는 것 자체는 공대생 분들이 잘 하시는 것처럼 공학용 계산기를 쓰거나 아니면 행렬식을 풀이해서도 바로 V1, V2를 계산할 수 있는 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압 값들이 각각 얻어지고 이거는 페이저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각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띄워드렸던 배너 중에 독소 페이저 해석을 아마 띄워드렸을 건데요. 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복습해 보시거나 거기서 다시 띄워드린 극자표 변환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디 해서법을 이용해서 또한 임피던스의 개념을 적용해서 교류 전원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전에 저항을 다뤘던 것처럼 똑같이 편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줌으로써 교류 전원에 대한 복소 함수의 형태를 띄는 응답으로써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 또 교류 전원에 대해서 추후에 계속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